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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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재미있는 물풍선 던지기 오늘의 마지막 기회. 자, 자, 어서 들어오세요. 야, 얼굴을 여기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여기다가 물풍선을 던지는 건가 봐. 아저씨, 이거 우리 해봐도 되죠?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미나미, 간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내일 또 놀러오렴.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 그래. 천재 너. 빨리 우리 미나미 움직이게 해 줘. 빨리. 얼음 땡땡땡. 아저씨. 미나미, 민화. 나. 미나미, 민화. 야, 미나미 안 됐다. 야, 안되긴 뭐가 안 됐어. 나도 아까 당했잖아. 미남아, 그럼 우린 내일 보일까? 안녕! 야! 그냥 가면 어떡해! 천재야! 천재야! 그래 천재 너 내일 더 꼼꼼 알려버릴 거야! 알려버릴 거야! 알려버릴 거야! 알려버릴 거야! 미남아, 속상해? 속상하면 그분을 불러야지! 그분? 그분이 누군데? 나잘라멘! 얘들아, 나 잘생겼지? 잘생긴 악동 보고 싶을 땐 나, 나, 나잘라멘! 대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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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화 중에 최고는 대구리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잘났어 유후, 유후, 새로운 악당시대 렛츠고! 렛츠고! 이 뜨거운 나의 인기 루비루비루비 뭐라고? 미남이한테 그걸 주라고?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미남아,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이건 모든 꽁꽁 얼려버리는 요술 냉각제 얄미운 천재도 한 번에 꽁꽁! 어때? 뭐야? 그렇게 위험한 걸 어떻게 해? 나 싫어! 위험하길 자자자, 잘 봐 뭐